한,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SO HOT 타잉티입니다! 네, 여러분! 크랙 라이트 플라자의 대원인 행사에 저희 타잉티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글풍의 드림을 찾다라는 말에 정말 멋진 문구 같아요! 이번 이 무대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오디션에 어렵게 합격하셔서 7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첫 무대라고 해요! 여러분, 딸지않고 준비하시고 열심히 마음껏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책상에서 펜을 잡고 공부하는 학생도 멋있지만 이렇게 정말 예술을 통해서 자유로운 코메이션을 하는 매나를 청소년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잉티가 오늘 들려드리는 곡 말고 곧 다가올 11월에 컴백을 합니다! 아, 방금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컴백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새로운 노래 스킵이라는 곡이에요! 스킵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희 한 곡 더 들려드리죠!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올해 초에 활동했던 폰 넘버라는 곡이고요! 오빠! 방금 것보다는 중성도 캠투한 느낌이 있는 장면을 하더니 오빠는 내 거라는 노래입니다! 호흡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